이번 시간의 주제는 보안입니다. 보안,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가장 끝에 등장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그것이 보안의 사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보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래서 보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드려서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보안과 관련해서 꾸준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가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reate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xss라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 풀어 쓰죠? cross-site-scripting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쓴다고 쳐요. 이걸 줄임에 xss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헤헤 라고 하고 alert 하하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script라는 태그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태그들입니다. 저렇게 하면 웹브라우저는 alert을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으로 해석해서 경고창을 띄우고 거기에 하하 라고 적어줍니다. 자, Submit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누군가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봤는데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하면 되게 짜증나겠죠? 이 정도면 좀 귀여운 거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기능 중에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사용자를 어떤 특정 사이트로 튕겨버리는 기능입니다. 로케이션 href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Submit을 하면 이 웹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OpenTutorials라는 사이트로 가버립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또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른 사이트로 보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귀여운 거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에 어떤 모종의 코드를 박는데 예를 들면 공격자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주 내밀한 정보를 자신의 사이트로 보내버린다든지 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로그인할 수 있는 식별자를 훔쳐가지고 가져가서 자기가 대신 로그인을 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Cross Site Scripting 줄여서 XS라고 합니다. XSS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선 우리가 HTML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XSS.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파일을 열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html body body html 이렇게 해서 html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script-alert-one-script라고 하면 경고창이 뜨죠 왜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꺽쇠는 태그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 꺽쇠 자체를 문자로 표현할 때는 ampersand less than 세미콜론 이라고 하는 코드를 쓰고 저기 있는 저 왼쪽으로 열려있는 꺽쇠는 ampersand greater than 세미콜론 코드를 쓰자 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at 여기는 gt로 바꿔주면 리로드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했다면 그 코드는 저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강제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본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본문은 기존의 본문 값을 replace 치환하다 변경하다는 뜻이죠 뭘요? 꺽쇠를 ampersand lt 세미콜론으로 변경한다 다시 또 이번에는 이쪽 꺽쇠는 gt로 변경한다 라고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시 cross-site scripting 페이지로 가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script 태그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script 태그같이 위험할 수 있는 태그는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떤 방법이든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는 아니죠 한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영감 내지는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보안 자체가 동떨어진 분야일 리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분야에서는 웹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갖고 있는 어떤 허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안이라는 건 또 어쩔 수 없이 뒤쪽에서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안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리했던 이 방법은 이것도 괜찮은데 여러 가지 구멍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특히나 보안 전문가들이 만든 보안 전문 솔루션이 있다면 그걸 꼭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타인의 코드를 어떻게 나의 코드의 부품으로써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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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